동대문구가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3개소를 추가 정비했습니다. 이번 정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, 개곳장 발부에도 조치하지 않은 운영자 변경 노점 1개소, 장기 미 영업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, 정비 후 대형 화분 6개가 배치됐습니다. 군은 올해 연말까지 561개소 거리가기 가운데 113개소의 정비를 목표로 철거를 시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며, 정비 후 배치된 화분과 나무를 훼손,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